자 식사도 끝냈으리 이제 본격쪽으로 펴볼까 자 식사도 끝냈으니 이제 더이상 점마들 용서할 시간은 끝났다 으음 아 자 이제 갈겨주마 어 점마들을 완벽하게 장살내기 위해서는 중화기가 필요하니 기지를 좀더 크게 만들 필요가 있겠구만 생산난지 여안에서 자체 생산되나? 아니면은 저기서 생산해서 가져와야되는 부분이야 그러면은 어 저기서 가져와서 어 해결을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됐어 그리고 지금 군함들은 전부다 여기 모여봐 3군 본부로 인마까지 해갖고 어 뭐냐 제 2함대 만들고 같이 댕겨 아 참 저 저 이상한 놈 하나가 억수로 덤벼드네 어 저 침략자 저 어 갔나 쉐키들 뭐이거 또나 대단한 친구구만 이거나 먹어라 정말로 놀라운 친구구만 이거나 먹어라 어디서 지금 뭐냐 군사작전지역에 어 어 어 뭐냐 침묵질은 죽여도 됩니다 어 침묵질은 뭐냐 박살내는것을 허가합니다 오케이 어 쓸어버렷 어 헌병댁 뭐냐 기분왓대로 어 전부 쓸어버리지요 응 여기서 되도 않는 침묵질이야 응 어 우리 방송에서 침묵질을 할 생각이 있으면 나를 저구로 둘 생각은 하고하라 응 어 무조건 뭐냐 최우선 반동으로 간주한다 응 좋아 이제 술을 만들어볼까 나를 저구로 돌릴 생각은 하고하시오 나는 절대 침묵질을 용서하지 않소 어 보자 4칸 띄우고 어 핵잠을 만들라면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어 아무래도 어 핵잠이 핵잠이다 보니까 어 좀 셉니다 어우 좀 많이 세요 쓰읍 잠시만 여기말고 터가 별로 안좋구만 좋았어 여기가 좋겠구만 여기 추가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넣을때가 없네 오케이 일곱 일곱 어 여섯 일곱 어 이러면은 일단은 샴페인 저장고 어 샴페인 생산은 어 큰 차질이 있진 않을거고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하나만 더 하자 아니 이거 말고 포도농장 어 정말 부피가 많이 차지하는 포도농장 에너지가 없구만 도시옷 자 포도농장 와아 씨 파팍하나 자 포도를 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걸 캐야겠어 어 더이상 이걸 참지 말아야겠다 어 드디어 좋은걸 캐일 시간이 왔다 자 이제 어 좋은걸 캐 봅시다 어 굉장히 어 몸에 좋은 훌륭한 것을 어 훌륭한 것을 전만을 요 뭐 요 습격 못할건데 엘로 엘로 엘미 아타크 엘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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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하라카니까 정말 끝까지 덤벼들어 정말 대단한 친구야 와 드디어 저 또라이들이 미친짓을 하기 시작한다! 알러! enemy attack on one of your buildings 저 마너를 소탕해야 될 판인데 전부 다 줘! 당연히 침묵질은 다 안되지! 당연히 안되지! 그걸 질문으로 하면 안되지! 미경대도 보고 침묵질은 당연히 그건 근절해야 될 사회악이라고 당연한 말을 하고 있어! 침묵질은 당연한 것이요 그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미친놈이네 진짜 잘하네 나읍시다 이거 한번 진짜 저 마너를 한번 휩쓸겠는데 우리 이래가 있다가는 우리가 당하겠는데? 우리가 이제 이 카다가 이제 씨 잘못되면은 당하겠는데? 우리가 당할 수는 없으니 이래봬도 우리는 수도라고 이래봬도 우리는 수도라고 수도 이렇게 질 순 없지 생산해 막 찍어내 이래 어 수도의 힘을 보여주지! 아노스리지요? 됐어 음 좋아요 좋아요 자 철을 몽땅 갈아갖고 어? 훌륭하게 만들고 여기 어떻게 되고 있어? 빨리 저 더 많은 철을 가져와라 야 씨 전부 다 아우지로 보내 서둘러 아우지로 보내가 빨빨빨빨빨 다 켜란 말이야 여기 있는 것들 몽땅 밀어버려 뭐 이거 바닷가재 광산 광산이 다 띄엄띄 떨어져있으니 좀 그렇네 자 쭉 다 실어서 어 끌고 가고 와 미친 또 온다 나 전맛을 싫어 어 두들겨 맞으면 또와 어 몇명 더 늘어서와 참 근성하난 정말 인정해줄만하다 어 진짜 근성하난 정말 인정해줄만해 엄청나 진짜 정말 농담하니라 자들 엄청난 친구들이에요 정말 열심히 와요 맨날 천날 깨지는데 또 와 자 뭐야 이거 뭐야 콘크리트가 가득찼네 콘크리트가 벌써 가득찼네 팔아야지 뭐지 봅시다 이제 좋은거 하나 만들고 자 환경오염을 시작하지 좋았어 좋은걸 캐라 이건 우리의 훌륭한 무후기가 될거야 훌륭하게 훌륭하게 뭐 하나 만들고 어 저것은 이제 우리의 훌륭한 무기가 될겁니다 어 좋은것 음 아주 좋은 색깔이구만 뭐야 뭐야 도망 도망 와 진짜 징글징글하게 온다 야 3 뛰어 도망 치 천마들 아니 두들겨 맞으면 도망가 뭐야 저게 또 몇대 때리다 또 두들겨 맞으면 도망가 뭐야 저게 무슨 지들이 게릴나야 환장하겠네 아니 무슨 지들이 게릴난줄 아나 아 아 진짜 진짜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진짜 어 기암 아 잠수함 잠수함 쓰고 뭐니라 도킹하고 연장 들고가자 아니 무슨 전마들이 무슨 레지스탕스인가 어 레지스탕스신가 때리고 터트리고 가고 크리데프죠 하하 여기다가 또 노시를 어 뭐냐 도시를 하나 지어야겠구만 어 도시를 하나 지읍시다 그것도 좀 작은 도시 그냥 야들만 사는 도시 어 도시를 하나 지어야겠어요 마침 땅이 좀 크니 어 여기는 어 또 농 농부들만 이제 또 모아놔야겠어 노동자들만 어 농로들만 모아놓읍시다 농로들만 아 이건 드래그 되지 자 여긴 또 농도들의 어 뭐니야 세상이 되었고 뭐 필요하지? 음식에다가 맞다 여기 음식도 있어야 되지 오케이 뭐야 자 음식 추가 뭐야 크레데프죠? 아니 125원이 없나? 정말 몰랐네 아 좀 가 임마 어 시동때도 없이 오시네 인자 좀 꺼지세요 와 미친 야 우리 주력한대가 밀렸어 와 잠시만 둘 둘 둘 셋 넌 와 잠시만 셋 둘 셋 셋 넌 여기에 해군 기지를 지어야겠다 미친 ㅋㅋㅋㅋㅋ 답이 안 나온다 자 이만 롤라운 해군기지를 지어야 될 판이구만 왜 이건 환불이 안되지? 보자 이거 말고 뭐야? 뭐다 뭔데? 아 또 돈이 부족해 뭐야 이게? 야야야 지금 기..머리 항구에 아무것도 없다고 돈 부족하면 우리 망한다고 안오는 씨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너무 높은거 같애 가면 갈수록 씨 난이도가 올라가 참 너무 훌륭해서 눈물이 나는 게임이야 여러분 핵 만들겠어요? 만들거옵? 만들겁니다 만들고 말겁니다 자 어 꼭 만들어야 됩니다 어 핵이 있어야 우리는 여기서 드디어 입지를 좀 단뒤 할수 있다고 정말 심각하네 와아 와아 야 사기다 이거는 야 이거는 방위선에 문제가 있다 kotor 와아 수도는 절대 시 건드리지는 못하는 놈들이 와 황하네 돈이 없어 돈이! 완전 소라지 뭐야 이게? 와 돌겠다 진짜 정말 돌겠다 아니 여기는... 대스트로이드 바이 에니메 얘들아 봐 와 젖마늘 어이가 없다 이제 답이 안 나온다 답이 안 나온다 어 젖마늘이 어 지금 답이 안 나오거든요 보자 자 저 미친놈들이 대단한 날을 하고 있구만 돈이 없다 돈만 있으면은 젖마늘 잡을 수 있는데 돈이 없다 정말 씨 우울한 날이구만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어 돈만 있으면은 뭐든지 사가 저거를 조치하면 되는데 에이 뭐야 이거 꺼져 돈이 없구만 저만을 더 빨리 살려야되잖아 스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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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 아니 좀 쉬라 어 안전하게 돈이 지금 보자 2400원 돈을 만들어 놔야지 됐어 어 이거 짓자마자 아마 애들이 미친듯이 올거거든? 건설재료? 또 뭐가 부족한데? 야 총총알총알총알총알 애들 눈치챘거든 우리 지금 부두가 부두차고 지은거 빨리 뛰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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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여기 재보급할거 재보급하고 한 번에 다 갖다 놔야 된다 지금 저기 재보급할 수 있는거 전부다 싹 다 갖다 놔야 돼 전마들이 다시 들어오기 전에 정신나간 놈들이 다시 우리의 기지를 찾기 전에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교육선 빨리와 그렇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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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레딧 부정 미치겠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야 빨리 지워 온다아 온다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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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한 번 막았어 그렇지 두 번 와 참 스릴 넘치네 참맛을 야 무슨 눈치보면서 문치보면서 건설해야 돼 참 씹 머리 아노가 아주 스릴 넘치는 게임이 됐구만 와아 막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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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우겨우 막았다 아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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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살고 있어 좋았어 너 야 진짜 야 우린 너무 불쌍하게 산다 너무 불쌍하잖아 우리 너무 불쌍한거 아니야? 너 뭐가 없는데 연장이 없다 연장좀 챙겨옵시다 일단 수리도구를 하나 짓고 어 안전한 어 수리도구를 하나 짓고 자갖고 건축제를 더 들고 오자 일단은 뭐 수도는 뭐 절대로 공격받을리가 없어 공격받아도 뭐 썰어먹을 수 있어 근데 수도가 아닌 지역들이 이제 문제지 스읍 일단은 좀 파밍을 좀 해야겠는데 정말로 이제 수도가 아닌 지역이 문제지 나는 데는 솔직히 어 큰 문제없어요 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이건 또 와이카노 몇대네 네 수리도구를 공격받는다고? 뭐야 뭐야 가라앉았어 아 우리가 송구준화 맞지 어 솔직히 전마들은 한 여섯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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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개만 지나도 저건 못들어 지속적으로 막을 수 있어 이젠 또 저기 칠려나 저거 몇군데 안되니까 포기해라 우리는 지금 뭐 항구방황을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막 지금 약받고 지금 뭐니야 항구방황하고 있다고 지금 건드리면 때린다 거의 지금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항구를 보호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건설자재 부족 건설자재 부족 아이 더 가도가 최대로 가져가 뭔 자 여기서는 이제 또 세금을 받을겁니다 어 세금 음료수를 야들이 다 때려먹을수도 있지만 음료수는 야들한테 제공하지 않을거에요 어 그 대신 카지노는 제공합시다 음료는 야 수도로 가는것도 바쁜데 어 무슨 야들이 뭐 드링킹을 해먹어 야야야 뭐하냐 또 리필해라 어 개척지중 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어 도시를 하나 만들 어 머니야 자본역이 있습니다 어 재료가 있어요 자본역은 아니지 정확하게 재료는 아주 넘치지 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씨 뭐니 갑자기 마을을 만들수있어 이것이 바로 개척정신이다 됐어 음 좋아요 또 뭐야 또 뭐야 또 되도 않는 공격하네 포기해 무슨 어 되도 않는 공격이야 어 자들 참 끈 끈기있다 진짜 어 근성있다 진짜 무슨 정말 근성있는 친구구만 안그래도 지금 핵미살때문에 지금 뭐냐 거품 물고 핵미살먹으려고 지금 환장하고 있습니다 어 환장하고 있어요 음 수도개척중 어 고만좀 까불어라 육수로 까불까불거리는구만 어 고만까불업 어 너희들은 여길 못들런다고 어 엄청 까불은구만 됐어 자 항구방어죽 아 진짜 마음같은 때는 정말 우주방어라도 하고싶구만 자 확장합시다 자 확장합시다 어 조금더 확장합시다 보자 이렇게하면은 어 중간에 또 띄우고 하나면 띄울까 여기는 이제 길이 들어설거고 그 다음에 길을 들어섬고 하면은 여하면 되겠네 여기는 길이고 여기는 길이고 자 여기다가 세칸짜리 하나 만들고 이렇게 됐다 오케이 자 여기는 이제 온리 어 세금받을라 어 감사합니다.